안녕하세요. 뉴욕 보타니칼 가른의 만초쇼에 구경왔어요. 오늘은 3월 중순 이것을 하나 사다 먹었는데요. 자몽과 근데 자몽보다 글씨이고 괜찮더라구요. 가볍고 자몽보다 오늘은 사람이 없을 때 왔더니 어른들이니까 질서를 많이 지켜주니까 좋네 대나무에다 난을 이렇게 부쳤네요 대나무, 이 큰 대나무를 어디서 해왔을까나 대나무에다 난을 이렇게 묶어놨네 조금 변형을 주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다 잘 왔네 그래서 이렇게 ibrative 3.2 3.2 3.2 3.2 5.2 5.2 5.2 감사합니다. 초콜릿 뉴욕 보타니칼 가슴의 플라워쇼 를 소개해드립니다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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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